서울 부부의 귀촌일기 비가 시원하게 오는구나 아.. 밭일 하려고 딱 나왔는데 비 오는 오늘은 집안일이나 해야겠구만 으악! 안 돼! 뜨거워 에이 다시 말려야겠네 아 Burns 지금 우리 개를 머리 assessing 에이 아 아이고 다 해 놓으셨어 찬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저기 다 해놓으셨어요. 그렇게. 네. 아이고. 거기다 싸놓아. 아, 힘들게 그거 다 하셨어요. 제가 할게요. 거기다 싸놓아. 저기 썩. 아, 힘드셨죠? 저기 다 깎아야 돼. 저기 제가 할게요. 다 깎아서 거기다 싸놓아. 할머니, 타, 타. 타, 타, 타. 에휴.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. 여기 비우걸랑 이거 얘기하겠느냐. 응. 이거 안 오네. 이것도 왜 그냥 안 뽑아간다고. 아. 뽑아간다고 해서는 저것을 저렇게 놔뒀는데. 응. 안 뽑아가.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언제 다 하셨어. 아이고. 여기도 다 와주셨네. 아이고. 빵이라도 사다 드려야겠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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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도 엄청 달았네 토마토도 달달하고 여기가 다 말려 죽네 퇴비사다 좀 뿌려놓을까 오늘? 어 안녕하세요 네 한 번에 진해있다고 그래서 아 네 어 진짜요 칼투재 이게 진해용은 아닌데 이거 뿌려도 된다 하더라고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지분 같은 거 고칠 거 있으면 보니까 초기 주택 개선 사업도 있더라고 보조가 700만 원인데 보조가 350 차단이 350 이왕 고칠 거 같으면 내 돈 짓게 드리고 하는 거 좋지 네 근데 이런 자금들은 연초에 신청해야지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아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갔었는데 면사무소 아 그랬어요? 네 뭐 이사비용 또 지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규초님 그거 안 받았나? 네 그거 안 받았어요 저희 그래가지고 오늘 신청했는데 신청했어요? 네 여깄다 집들이 귀농인 집들이 비용 그래가지고 구청에 전화해봤더니 아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신청해야 돼 이제 잔치 한 번 해야죠 마을에 40만 원인가 50만 원 줄까? 네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중국집에서 뭐라든 시켜줘서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봤으니까 광고를 다 봐야 된다면 끝까지 네 광고 보고 계세요? 난 중간에 끄는 거 많은 게 다 보여요 안 보셔도 돼요 네 네 자 들어가세요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가세요 네 가세요 헤헿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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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료 사러 갔다오자 비료가 아니지 퇴비라니까 퇴비퇴비 김퇴비 퇴비퇴비 박퇴비 퇴비퇴비 빌리퇴 퉁 퉁 터비 터비 좀 사려고요 터비 두 개 이거 실을 수 있을까요? 터비 터비 네 감사합니다 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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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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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이도 많이 자랐네, 또. 토마토도 잘 자라고. 오, 싹 나왔다. 무쌍 나왔다. 아, 신기하다. 비가 흠뻑 오더니 싹이 나왔네. 오이도 많이 자라고. 오이도 많이 자라고. 토마토도 빨갛게 익었다. 큰 것도 이제 익어간다. 빨갛게. 준비하다. 오이도 많이 자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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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이도 많이 자라고. 오이도 많이 자라고. 오이도 많이 자라고. 오이도만 다 먹으면 되겠다. 조금 많이 자라. 콜라 섬기. 오이도 많이 자라고. 청경채 아 아 아 1.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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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에 오라고 했다고 나 웃어서 안 나온다고 왜요? 아픈 나라 오라고 한다고 아유 하나도 안 바빠요 괜찮아요 나 토요일 날 저녁에 불렀어 안 나와서 못 봤어 왜 안 나오지? 다 맞춰놨는데? 됐다 이거 누르면 이게 TV가 안 나와버려요 그거 누르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내두세요 이거는 이제 안 눌러두세요 아유 됐어요 전에도 주셨는데 아유 나 오라 오라고 왜 이러던데 이거 가서 안 넣어 쉬세요 잘 먹었습니다 또 안 나오면 연락하세요 두유를 얻었다 출발 아유 시원하다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연습하세요? 네 오늘 가죠 오늘 가죠 오늘 가 나 뒤에서 빽빽 끓여서 거기 있어 네 조심히 타세요 아유 잘 먹던가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자 이제 수확을 해볼까?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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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애에 가서 아저씨 강아지 사진 찍어야겠다. 산책 겸 드라이브나 하자. 힘들다. 아저씨 안녕하세요. 아저씨 멍멍이 사진 있어요? 사진 찍어놨어요? 아 깜둥이구나. 완전 아기네. 아기때쯤은. 다음쯤은 그때 됐어요. 눌떠가지고. 돌아다니. 귀여워. 귀여워. 언제 데려갈 수 있어요? 검... 예고편에만 나왔어? 예고편에만 나왔어요. 예고편에만 나왔어? 예. 에이. 이 아이디스탄 연합뉴스. 예. 연합뉴스. 토요일날 했어요. 연합뉴스 토요일날? 예. 그 제목이 뭔데. 인터넷에 보면 되니까. 미니 다큐 오늘. 미니 다큐 오늘. 예. 나는 오늘 알았는데. 예. 예고편만 보시면 돼요. 예고편? 그런데 뭐. 뭐 하는거야. 한번 보세요. 그럼요. 펜션전을 못먹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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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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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응 바삭바삭해 잘 먹겠습니다 안 매운거네 참기름 참기름 깨 소금 마요네즈 참기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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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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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풍나무 아이스크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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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보내준 불안해서 온 멸치 우와 맛있어 멸치볶음도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